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향신문 인데요. 신영복을 간첩 신영복을 지금 이야기 하는데요. 보세요. 통일혁명당 사건을 지는 모른대요. 나는 잘 모르겠다. 나는 잘 모르겠다. 통일혁명당 사건이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나도 잘 모릅니다. 그렇게 오래 감옥을 살았던 것은 내가 했던 일보다 남북의 정치적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지 않나 합니다. 학생서클을 조직해 공부했는데 요즘은 학생운동 수준이지요. 이 간첩의 말을 옮겨 하면서 지금 그동안 제가 의심스럽게 봤던 학자가 여기 나오네요. 이 사람이. 이 사람도 여기 다 나오네요. 다 모여 있을 겁니다. 자 보세요. 대한민국 체제 들어 엎으려고 했던 사람을 시대정신의 현인들이라면서 소개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는 윤희상 씨를 소개했습니다. 윤희상은 김일성이를 허무한 나머지 여기 있는 사람들 꼬득에서 데리고 가기도 한 저승사자 같은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경향신문에서는 이스마일 카다레를 수상소감을 소개하면서 학살자 옹호작가 노벨문학상은 마땅치 않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학살자를 옹호했던 게 윤희상이고 그 학살자가 가장 예뻐했던 게 이 신영복인데 여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놓고 간첩을 신문에 소개하는 세상입니다. 이게 한국신문입니다. 이게 한국신문이에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신문이 아닙니다. 대놓고 간첩 소개하는 그런 신문이 버젓이 나오는 지금 시대입니다. 보실래요? 시대의 현인들이래요. 시대의 현인들 시대의 현인들 뭐죠? 인간은? 기자로 일했었다. 한길사를 설립했다. 도대체 이태까지 무슨 책을 냈을지 끔찍합니다.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황교안